수거되는 폐기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거선에 달린 인양틀이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얽혀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수거된 것들을 살펴보면 팥줄이나 부표뿐만 아니라 일부는 일부러 버린 것처럼 보이는 쓰레기 더미도 있습니다. 어구가 망가져 바다에 버려지거나 태풍에 휩쓸려간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폐허구에 걸려 폐사하는 해양생물은 어업생산량이 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질환경을 일단 오염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오염시키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수산자원들을 유령어업이라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고관시키게 됩니다. 선박스 크루가 폐허구에 걸리면서 어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몇일 전에도 옆에 배가 하나 나와가지고 바다에 구부러가 막 꼼짝을 못했어요. 배가 이동해가 꺼질 것 같다고요. 정부가 매년 폐허구 4천톤가량을 건져내지만 한 해 5만톤이 버려지는 것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상황.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들 수 있는지 먼저 고려해보고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드는 걸 생산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처리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실 어구에 대한 신고제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43-876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